이곳은 어머니의 고향 통영입니다. 이제 연세가 지긋하셔 거동이 힘드신 할머니를 위해 어머니는 거제에서 통영을 매일같이 다녀오고 계십니다. 간밤에 할머니의 잠자리가 불편하시진 않으셨을까 집안을 치우는 어머니의 손놀리를 손놀림은 무척이나 분주합니다. 할레를 하시며 이리저리 움직이시는 모습은 제 눈에는 낯설지가 않네요. 하룻밤 사이의 공백을 채우기 위해 더욱 분주히 움직이는 어머니의 손과 발 그 속에서 함께하는 고무장갑은 최고의 파트너가 되어줍니다. 고무장갑을 바꾸시며 다른 일감을 하기 위한 채비를 아시고 손수레를 끌고 밭으로 향하시는 어머니의 뒷모습은 할아버지를 여의고 홀로 자식들을 키워내야 했던 어머니의 유년기 시절 할머니의 모습과 닮아있노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밭으로 향하던 도중 무료한 시골길을 마중 나와주는 귀여운 강아지와 인사를 나누고 나면 금세 오늘의 일터에 도착하고 어머니는 능숙한 솜씨로 농작물을 키워내십니다. 무릎은 펴줄 줄은 모르지만 이 열등 손수레는 차곡차곡 쌓여갑니다. 동무가 되어주던 라디오 소리가 잦아들면 어머니는 그제서야 자리에서 일어나시고 가득 찬 손수레를 눌러 담으시며 발걸음을 재촉하십니다. 어느새 해가 니엿니엿 저물어가고 집으로 돌아온 어머니는 곧장 욕실로 향하시더니 할머니를 씻겨주시는데 연염이 없으십니다. 어머니의 손길이 욕지 않으셨던 할머니는 불만스러운 목소리를 내시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이 또한 어머니의 사랑이라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렇기에 어머니는 그저 묵묵히 저녁 반찬거리를 준비할 따름입니다. 그런 어머니를 바라보시는 할머니가 갠스레 냉장고를 뒤적거리십니다. 그 사이에 숨어있던 보따리 하나 이미 정성스레 싸두었던 보따리를 맬만지시니 그제야 하루가 끝나가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시방편에 있는 보일러실 이곳에 손때 묻은 옷가지들과 짓기들에서 어머니의 희로애락을 엿보고 세월과 함께 늘어난 어머니의 주름살을 보며 나이트를 떠올려 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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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